안녕하세요. 산약초나라입니다. 추운 한겨울에도 푸른 잎이 달려있습니다. 잎은 이렇게 서로 마주납니다. 그리고 줄기대는 갈색을 띄고 대속은 비어있습니다. 또 한두개씩 까맣게 익은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있기도 합니다. 약효가 좋아서 세계적으로 인정한 한국의 약초 중에 하나이고 또 연구원 논문들도 다수 있는 바로 인동동쿨입니다. 인동초라고도 합니다. 이 인동동쿨은 약으로 쓸 때는 전초를 다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줄기와 잎, 꽃, 열매, 뿌리 이 전초를 다 약재로 사용을 하고 부드러운 어린수는 나물에서 먹기도 하고 말려서 차로에서 먹기도 하고 잎과 줄기는 인동이라고 하고 꽃봉오리는 금은하라고 해서 금색과 은색 즉 흰색과 노란색으로 꽃도 참 예쁘고 차로 복용하기도 하고 약용시용합니다. 또한 열매는 은화자라고 해서 약용하고 이 전초를 채취해서 자기의 썰은 말려가지고 20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또 당금술을 담아먹기도 합니다. 합류하고 있는 성분은 탄닌칼륨, 이노시톨, 루테올린 등 성분들은 합류하고 있고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 치료에 특히 좋은 효과가 있고 폐질환, 폐암, 이누염, 편도선염, 간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또한 면역력을 개선하고 당뇨, 이뇨, 여성질환, 부인병을 치료합니다. 생리불순이라 뇌잉대야, 월경과다, 월경통 등 자궁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고 남성들에게 있어서 기력회복을 합니다. 또한 염증성 질환인 결막염, 대장염, 방광염, 인후염, 관절염,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고 소화기계통 질환이나 피부, 노화 방지, 해독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. 인동동구리였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